우리가 일찍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요? 노트란 카페에 가면 미야란 여자가 있을 거야 그녀의 소식을 내게 알려줘 주방장 필요한가 해서요 힘들지 않아요? 수목구시 필요했었나? 응? 평생 여기서 살 순 없잖아 그러면 다신 볼 순 없을 거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? 아니요 하루만 사랑해도 다해서 마지막까지도 너 안가 네 겸에서 꿈을 꾸고 싶어 내가 죄를 졌나요? 도망가세요 편지가 많이 뒤졌어 미야 씨는 잘 있네 나도 괜찮고 저 버린 나의 고음에 마이체